네, 외신브리핑 이번주 첫 순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썸머타임이 종료됨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소와 위치한 뉴욕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이제 14시간이 됐고요. 미국 증시의 경우 오후 4시에 끝나니까 우리나라 시간 새벽 6시에 미국장이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시에 외신브리핑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는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 조금 보기 싫은 외신부터 일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차 관련된 내용이 외신에서도 여러 군데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미환경보호연구소 EPA는 지난 2년간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 기아차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약 90만대의 여러 모델 차량들이 연비 표시가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네요. 미국도 우리처럼 차 뒷유리문에 연료 소비 효율 몇 등급 이런 스티커가 붙게 돼 있는데 이거와 현실은 좀 달랐다는 거죠. 여기에는 또 연비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에 발표된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당 차종을 구입한 현대 기아차 소비자들은 직불카드 형태로 된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타고 다닌 마일리지와 이런 오차분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현대 기아차에서 지급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국산차 연비에 대해서는 조금 비현실적이다. 이런 지적이 옛날 포니 소나타 시절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 기아차도 미국에서 차값이 싸고 연비 좋고 이런 경제적 메리트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품질로부터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지 쇄신의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고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소비자 권리가 상당히 신장되어 있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결코 작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나오고 있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되는 좋은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포춘지 컬럼 내용 읽어보시죠. 포춘지에서는 이번 현대차 연비 사태 말고도 최근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과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제목에 보시는 대로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는 기업은 따로 있다라면서 지난 10월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파업과 시위로 생산과 판매 모두 차질을 빚었던 가운데 미국이나 유럽차가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현대차가 맨 첫 번째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 중국 내에서 현대차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 내 이 같은 반일 정서는 하루아침에 해소되기는 일단 힘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본의 최근 이런 극우화, 우경화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일본 내부 사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구 구조적으로 일본의 고령화가 점점 뚜렷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들 보수층을 겨냥해서 일본 정치인들은 자꾸 우경화되는 움직임이 당연하고요. 다음에 경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일본도 사실 재정적자가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민들 가운데서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장년층, 노년층이 대부분이겠고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려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도 유권자가 곧 채권자다. 이런 관점에서 점점 더 보수적인 쪽으로 정부가 좀 몰고 가려다 보니까 그 정도가 좀 지나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중국에서의 어부질이 좀 기대를 한동안 해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AFP 통신 보시죠.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나온 뉴스 내용인데요. 긴축안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의 총리 안토니오 사마라스는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는 유료전 퇴출 압박에 다시 한번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트로이카 3자와의 마라톤 협상에서 갑자기 어느 날 그리스 측이 긴축안 협상 타결됐다고 발표를 했다가 또 이시비 마리오드라기 총재나 독일 측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찬물을 끼얹은 이런 사례가 한 3번, 4번 됐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도 혹시 아닌데 저렇게 그리스의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만약에 통과되면 트로이카 3자도 이번만큼은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 이런 정치적으로 강경 발언이 나왔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긴축안 의회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의회 표결에 대한 일정을 확인해 보시면 오는 수요일 오전 현지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밤에 예정이 됐고요. 현지 보도를 보니까 그리스 의회의 경우 총 300석 가운데 긴축에 반대하는 사람을 뺀 예상 찬성 표결수가 154표에서 159표 정도로 일단 300석 중에 과반수는 어떻게든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대선, 그리스 표결, 우리나라 수능까지 정말 이벤트의 풍년이 될 전망인데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월요일 아침 의심브리핑이었습니다.